안녕하세요. 배워법사관광중국어 시즌2의 진행을 맡은 이영석. 우윤진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거 원하십니까? 라는 말 어떻게 말했나요? 您还要别的吗? 두 번째,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라는 말 어떻게 표현했죠? 그리고 세 번째, 포장은 무료입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말했나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판매중국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장 뭐가 있나요? 이 색깔은 어때요? 라는 표현이네요. 자, 먼저 약속한 바와 같이 빨간 펜을 들고 한글 발음 위에 성지 표시해 볼게요. 자, 이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저것 하는 지시대명사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까이 있는 것을 저, 멀리 있는 것을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쩌나, 쩌나, 그렇죠. 이와 같은 지시대명사 쩌나 뒤에는요. 반드시 양사, 즉 사람과 사물을 세는 단위, 양사가 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쩌뒤에 따라 붙는 종은 이것저것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양사라는 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종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종류를 나타내는 양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류에 라는 말 어떻게 말할까요?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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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응용해서 그러한 종류에, 저러한 종류에 어떻게 말할까요? 나, 종, 나, 종,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쩌, 종 뒤에 명사를 붙여서 이러한 종류에 뭐? 라는 표현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종류에 뭐? 뭐가 뭐냐 봤더니 색깔이네요. 색깔이라는 단어 어떻게 말할까요? 얜, 쩌, 얜, 쩌, 그러면 이러한 종류의 색깔 한번 합쳐볼까요? 시작! 저, 종, 얜, 쩌, 저, 종, 얜, 쩌,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종류의 색깔이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라는 상대방의 의향이나 상태를 물어볼 때 쓰이는 의문대명사가 있죠. 어떻게 말할까요? 다 같이 점, 머, 양, 점, 머, 양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중국어에서 말하는 의문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문장 맨 끝에 마, 말을 붙이는 의문문이 있고요. 이 문장과 같이 의문대명사를 사용하는 의문문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의문대명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문장 맨 끝에 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종류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딱 딱 갖다 붙여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 종, 얜, 서, 점, 머, 양 저, 종, 얜, 서, 점, 머, 양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그럼 다음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한글 발음 위에 성적 표시할게요. 랜, 칭, 런, 헌, 시, 환 랜, 칭, 런, 헌, 시, 환 이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러가 뭘까요?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말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 시, 환, 시, 환 이 시, 환이라는 단어는요. 삼성 뒤에 경성이 오는 성조 규칙이 있어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 봤더니 경성은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끝나는 발음, 즉 성조 뒤에다가 살짝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 뒤에 살짝 잡아주기 때문에 쭉 내려왔다 올라올 때 딱 잡아주면 예쁘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 환, 시, 환,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봤더니요. 젊은이, 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에서 젊다란 말은요. 랜, 칭, 랜, 칭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다가 사람을 나타내는 런, 런을 갖다 붙이면 젊은 사람, 어떻게? 랜, 칭, 런, 런이란 말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라는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랜, 칭, 런, 헌, 시, 환. 랜, 칭, 런, 헌, 시, 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아하! 자, 그럼 세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나와있죠? 봤더니 다른 걸로 교환할 수 있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먼저 한글 발음 위에 성지 표시할게요. 그이, 환, 비에, 더, 마. 그이, 환, 비에, 더, 마.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로를 봤더니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겠죠. 이와 같이 상황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 기본 패턴이 있습니다. 자, 문장 앞에다가 그이, 그이 문장 끝에다가 마, 말을 붙여서 그이, 슴믄, 슴믄, 마. 그이, 슴믄, 슴믄, 마. 이러한 패턴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그이, 슴믄, 슴믄, 마. 라는 말이 나오면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상황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혹시나 중국 손님이 오셨을 때 그이, 슴믄, 슴믄, 마. 라는 문장이 들렸다. 뭔가 부탁하는 내용일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이라는 단어는요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라는 조동사로 쓰입니다. 조동사는 다 같이 어디 앞에? 동사 앞에 쓰이겠죠. 그러면 그이 뒤에 동사가 와야 돼. 어떤 게 올까요? 교환하다. 즉, 바꾸다라는 동사. 생각해 볼까요? 다 같이 환. 환이라는 동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이, 환, 마. 그이, 환, 마. 이 말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꿔도 될까요? 라는 문장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무엇을 목적어보면 되겠네요. 다른 것을 이란 문장 우리 한번 배우신 적 있죠? 다른 이란 말 뭐가 있어야지? 비에 비에 여기다가 뭐뭐의 것 더 더 를 갖다 붙여서 다른 것 어떻게 말할까요? 비에 더 비에 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딱딱 끊어보겠습니다. 뭐뭐 할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나요? 다른 것으로 이런 문장 아닐까요? 같이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허이, 환, 비에 더, 마. 허이, 환, 비에 더, 마. 이런 문장 만들 수가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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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 네 번째 편 살펴볼까요? 좀 큰 걸로 드릴게요 라는 문장입니다. 먼저 성조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 개인인 따 이디얼더 워 개인인 따 이디얼더 이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큰 걸로 드릴게요 라는 수를 살펴보면 누구누구에게 드린다 즉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중국어에서요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라는 동사 뭐가 있냐 봤더니요 우리말의 줄국자를 쓰는 게이 게이란 동사가 보여야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이라는 동사는요 뒤에 사람을 취하고 바로 그 뒤에 사물을 취하는 즉 다시 말해서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준다라는 영어의 사형식 동사 즉 수요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누구누구에게 준다 무엇을 이라는 문장 구조 게이를 사볼까요 게이 뒤에 사람 손님이니까 닌을 붙여 보겠습니다. 나는 줍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말할까 시작 워 게이닌 워 게이닌 무엇을 이 문장을 보면 되겠네요. 자 좀 큰 것 좀 큰 것이란 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다라는 형용사 뭐가 있었죠? 따 따 이와 같이 형용사 뒤에 이디얼 이디얼을 붙이게 되면 좀 약간 뭐뭐뭐하다 두들취할 수가 있죠. 좋다가 뭐였죠? 하우 좀 좋다가 뭐였나요? 하우 이디얼 하우 이디얼 싸다가 뭐였죠? 싸다 비애니 비애니 좀 싸다 어떻게 말할까요? 비애니디얼 비애니디얼 이렇게 말했듯이 좀 크다 어떻게 말할까요? 시작 따 이디얼 따 이디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좀 크다 근데 좀 큰 것 이라고 말할 때는요. 문장 뒤에다 뭘 붙여다 닿지? 더 뭘 붙여다 닿지? 덜을 붙여서 소유대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좀 큰 것 어떻게 말할까요? 따 이디얼 더 따 이디얼 더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딱딱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드릴게요 당신에게 좀 큰 것을 이러한 문장 구조 아닐까요? 중국어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딱딱 갖다 붙여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저는 어떻게 말해요? 워 준다 드린다 어떻게 말해? 게이 누구에게? 당신에게는 무엇을? 좀 큰 것 따 이디얼 더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 게이 닌 이디얼 더 워 게이 닌 이디얼 더 이러한 문장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아하 오늘의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아있네요. 봄 상품만 세일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한글 발음 위에 성지 표시할까요? 즈요 춘장 따져 즈요 춘장 따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로가 뭐냐 봤더니 세일합니다. 할인합니다. 일단 단어 살펴봐야겠죠? 세일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다 같이 따져 따져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잠깐 성지 규칙 살펴볼까요? 중국어에서요 삼성 뒤에 다른 성조가 오게 되면 삼성은 쭉 내려가는 반삼성만 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삼성 뒤에 이성이 오게 되면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성조로 인식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요 가장 쉬운 성조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같이 느껴볼까요? 따져 따져 이 말은요 제주도 말에도 있어요. 다 같이 기꽝 기꽝 우스갯소리로요 죽을래 죽을래 라는 성조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따져 따져 그렇죠 한번 웃어볼까요? 아하 그러면요 우리가 세이라다 하리나단 말 따져 그걸 배웠어요. 그러면 오직 뭐뭐만 오직 봄상품만 하는 말만 살펴면 되겠죠? 그러면 오직 뭐뭐만 이란 말은요 중국어에서 즈요 즈요란 단어가 있어요. 즈요란 단어 뒤에 명사만 붙여주면 오직 뭐뭐만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직 당신만 어떻게 말할까? 즈요 니 즈요 니 오직 이것만 어떻게 말할까? 즈요 쩌거 즈요 쩌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봄상품만 봄상품이 뭐냐 봤더니요 봄에 팔던 옷만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팔던 옷 어떻게 말하냐? 봄춘자 춘 옷을 나타내는 주황 합쳐서 춘주황 가능합니다. 그러면 봄상품만 이라는 말 어떻게 말할까? 즈요 춘주황 즈요 춘주황 가능하겠죠? 다시 봄문으로 돌아와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직 봄에 팔던 옷만 세일합니다. 할인합니다.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즈요 춘주황 따져 즈요 춘주황 따져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뭐가 있었죠? 중국어의 단어 하나하나마다 각각 점화돼 역할이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핵심이었다면 오늘 배운 핵심은 뭐냐 봤더니요 지시대명사 쩌나 쩌나 뒤엔 반드시 뭐가 온다? 양사 즉 사람과 사물세는 단위가 온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은 뭐였냐 봤더니요 의문대명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문장 맨 끝에 마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는요 이와 같이 형태의 변화가 없는 언어 특징이다 보니까 그 단어의 역할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쉽게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아하 다 같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중국어 수업 시작해 볼게요. 앞 기본편에서 배웠던 문장의 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까요? 상품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이 종류는 어떠세요? 라는 문장을 가지고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이 종류는 어떻게 말했죠? 쪼종 쪼종 어때요는요? 쩌머야 쩌머야 간단히 쪼종 쩌머야 쪼종 쩌머야 이라고 하면 이 종류는 어떠세요? 라는 문장이 됐었죠? 자 여기에 단어 몇 가지만 추가해 볼게요. 디자인은 양시 양시라고 하고요. 이 종류의 디자인 이 디자인은 쪼종 양시 쪼종 양시 라고 합니다. 여기에 쩌머야 을 넣어 이 디자인은 어떠세요? 라는 문장은 쪼종 양시 쩌머야 쪼종 양시 쩌머야 자 한 번 따라해 볼까요? 쪼종 양시 쩌머야 쪼종 양시 쩌머야 자 이번에는 스타일이란 단어는 어떻게 말했죠? 관시 관시 이 스타일은요? 쪼종 관시 쪼종 관시 이 스타일은 어떠세요? 한 번 여러분이 만들어 볼까요? 쪼종 관시 쪼종 관시 쪼종 쪼종 관시 쪼종 관시 쪼종 관시 쪼종 관시 쪼종 관시 쪼종 관시 쪼종 쪼종 자 이번에는 사이즈를 교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영어 철자를 사용해서 스몰 사이즈는 S号 S号 미디엄 사이즈는 M号 M号 라지 사이즈는 L号 L号 라고 쓸 수 있는데요. 중국어로도 소중 를 사용해서 스몰 사이즈는 샤 하 미디엄 사이즈는 종 하 종 하 라지 사이즈는 다 하 다 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문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미디엄 사이즈 어떻게 말할 수 있죠? M号 종 하 두 가지 표현할 수 있었죠. 여기에 바꾸다 라는 단어 환 환 를 넣어서 미디엄 사이즈로 바꾸다 라는 표현은 환 M号 환 종 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뭐뭐 할 수 있다? 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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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넣어서 미디엄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거이 환 M号 거이 환 종 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 끝에 마만 넣어주면 뭐뭐 입니까? 해서 음음음으로 쓸 수 있겠죠. 자 M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나요? 라는 문자 한 번 만들어 올게요. 거이 환 M号 마 거이 환 종 하 마 함께 따라해 볼까요? 거이 환 M号 마 라지 사이즈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엘 하 다 하 둘 다 사용할 수 있었죠? 바꾸다 환 을 넣어서 라지 사이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환 엘 하 환 다 하 라고 쓸 수 있었죠. 여기에 다시 한 번 뭐뭐 할 수 있다? 거이 를 넣어서 라지 사이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거이 환 엘 하 거이 환 다 하 한 번 해볼게요. 거이 환 엘 하 거이 환 다 하 자 이번에는 고객들이 물건을 고르실 때 어떤 물건을 찾으시는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들 한 번 활용해 볼게요. 찾다는 쪄 쪄 라고 하고요. 어떤 무슨 무엇은 셔머 셔머 라고 합니다. 간단히 무엇을 찾으십니까 라는 표현은 닌 쪄 셔머 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 문장을 가지고 단어만 바꿔보면서 한 번 활용해 볼게요. 자 문이라는 표현은 화 원 화 원 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무늬는 셔머를 넣어서 셔머 화 원 셔머 화 원 이라고 합니다. 어떤 무늬를 찾으십니까 라는 문장은 당신 닌 린을 넣어서 닌 쪄 뭐 화 원 덕 닌 쪄 뭐 화 원 덕 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닌 닌 닌 뭐 화 원 덕 닌 쪄 뭐 화 원 덕 디자인이란 단어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할까요? 양 시 양 시 였죠. 어떤 디자인은 어떻게 말하죠? 셔머 양 시 셔머 양 시 어떤 디자인을 찾으십니까 라는 문장 한 번 만들어 볼까요? 닌 닌 쪄 뭐 양 시 더 닌 쪄 뭐 양 시 더 잘하셨어요? 닌 쪄 쪄 뭐 양 시 더 닌 쪄 뭐 양 시 더 저번 시간에도 배웠었는데요. 사이즈는 어떻게 말할까요? 쯔 쯔 쯔 쯔 그럼 어떤 사이즈는요? 쯔 머 쯔 쯔 쯔 쯔 문장 바로 만들어 볼게요. 어떤 사이즈를 찾으십니까? 라는 문장 어떻게 말하죠? 닌 쪄 쪄 쪄 쯔 더 닌 쪄 쪄 쪄 쪄 쪄 쪄 더 한 번 따라해 볼게요. 닌 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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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단어는 부 FUN 부 FUN 이라고 하고요. 상품 물건은 샹핀 샹핀 이라고 합니다. 일부 상품 일부 품목은 부 FUN 샹핀 부 FUN 샹핀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직 뭐뭐만 이라는 단어 지요, 지요를 넣어서 일부 품목만 세일합니다. 라는 문장은 지요 부폰 샹핀 따져, 지요 부폰 샹핀 따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몇 퍼센트 할인하다라고 쓸 때는 따져 사이에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우리말 표현과 다르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만약에 20% 할인할 때는 숫자 1을 사용하지 않고 8을 사용해서 따져, 따져 라고 하고요. 반대로 80% 할인하다는 따져, 따져 라고 합니다. 50% 할인하다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따우져, 따우져 라고 할 수 있겠죠? 계절이 바뀌다 라는 단어는 환지, 환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상품이라는 단어 샹핀을 넣어서 환지, 샹핀, 환지, 샹핀 이라고 하면 2월 상품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2월 상품만 50% 세일합니다. 라는 표현은 지요 환지, 샹핀, 다우져 지요 환지, 샹핀, 다우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요 환지, 샹핀, 다우져 지요 환지, 샹핀, 다우져 자, 오늘도 열심히 따라해 주셨고요. 마지막 확인 학습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 스타일은 어떠세요? 저종 권시怎么样? 저종 권시怎么样? 어떤 문의를 찾으십니까? 닌자오 샹핀, 다우져 닌자오 샹핀, 다우져 닌자오 샹핀, 다우져 닌자오 샹핀, 다우져 2월 상품만 50% 세일합니다. 지요 환지, 샹핀, 다우져 지요 환지, 샹핀, 다우져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요. 이 색깔 어때요? 라는 말 어떻게 말했죠? 저종 연서怎么样? 이때, 저 나 뒤에는 반드시 양사가 온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걸로 교환할 수 있나요? 라는 말 어떻게 말했나요? 이 때, 뭐 말할 수 있나요? 뭐 뭐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상황의 허락을 구할 때는요. 거이, 샤머, 샤머, 마, 거이, 샤머, 샤머, 마, 던져두는 이 패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봄 상품만 세일합니다. 어떻게 말했나요? 지요, 춘장, 다져 그렇죠. 오직 뭐 뭐 만이라는 패턴 오직 문장 앞에 뭘 붙여라 같이? 지요, 지요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핵심만을 콕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이 지요!